안녕하십니까. XO2입니다. 정말 일본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과 유학생분들은 정말 제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잠시라도 가능하다면 한 2주 정도만 어떻게 좀 피해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으로 잠깐 피신해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정말 진심입니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기상뉴스를 매일 만약에 한국으로 못 오신다면 기상뉴스를 진짜 24시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는요. 2월 21일 오늘 9시 59분 38초에 러시아의 쿠릴렬도 아틀라스호프 섬에서 주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거는 뉴트시 시간이에요. 플러스 9를 하면 이 시간이 나옵니다. 진원의 깊이는 48km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아틀라스호프 섬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지진이 난 것 3군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아틀라스호프 섬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4.6입니다. 카차카 반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월 12일 뉴트시 기진입니다. 카차카에서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지진이 난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월 11일이죠. 4.6의 지진이 페트로 파블로스크 카차카치키라고 카차카 반도입니다. 4.6의 지진이 여기서 났습니다. 이 세 개의 지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2월 12일부터 이게 뉴트시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3일입니다. 13일과 오늘 21일 지진이 난이 세 군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쿠릴 열도하고 호가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일본 해구와 치시마 해구와 카차카 해구 이 세 개의 삼천 킬로에 이것이 지금 크게 폭발해서 진도 10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동일본대진의 30배 이상의 에너지의 대지진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들이 계속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계속해서 마누아투, 마리아나제도, 인도네시아, 파피안유기니, 알래스카, 칠레 계속 지금 기존의 동일본대진 당시에 또 랑 거의 유사한 지진들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 한 2주 동안은 굉장히 24시간, 아니 25시간 한 시간을 더 만드세요.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최악의 위기상에서는 일왕이 기후제를 지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물론 비가 안 온다든지 가뭄이 든 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기후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후제는 비를 원하는 것이지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후제가 아니라 하늘에 어떤 이런 지금 현재 같은 자연재해가 일본에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후제가 아니라 옛날에 기후제를 지냈 때도 보면 황제들이 식음을 전폐하고서 정말로 기후제를 지냈고요. 왜냐하면 곡식이 지금 다 굶어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다음에 정말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들으면서 죄수들도 막 풀어졌다는 얘기가 기록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일왕도 지금 비가 안 오거나 무슨 가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큰 대지진이 10.0의 그런 대지진의 목전에 둔 앞에서 일왕이 어떠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거는 진짜 하늘의 어떠한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늘의 재앙은 우선 먼저 살고 보는 게 맞아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과거사의 반성 이제까지 한국에 했던 한반도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잘못했던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진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독도 문제, 기타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른 거에 대한 진실된 반성을 한 발 일왕이 기후제식으로 한번 이렇게 정말로 사제를 하는 그런 어떠한 퍼포먼스도 좋습니다. 그러한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왜? 이거는 하늘이 뭔가 움직이는 그런 걸 써서 그냥 이러한 단순하게 갑자기 지금 페트로 파블루스크에서 지진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분명히 뭔가 그 하늘이 이거는 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이게 갑자기 아무런 일이 없다가 생각해 보세요. 근 1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물론 있었습니다. 9.1 대지진이 있었지만 사실 그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9.2 지진이 있었고 캄차카 9.0 그 다음에 알래스카 9.2 그 다음에 칠레의 말드비아 9.5 많은 지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왜 유독 2021년도에 왜 유독 2020년도에 그 지금 그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유독 일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팬데믹이 그 어려움을 주면서 도쿄올림픽이 셧다운 연기되고 그러면서 올해 다시 이제 해보게도 하는데 이것이 올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게 도쿄올림픽도 어려웠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올림픽 때 대지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지구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지진이 올림픽 때 7월에 발생이 되면 일본은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국가적인 위기상에서는 일왕이 하늘에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필요가 꼭 있다. 진심 어린 사과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물론 일본 입장에서도 이해합니다. 우린 이것 좀 억울하다. 우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해해요. 하지만 어쨌든 잘못한 것은 맞으니까 이런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일본이 진짜 나름대로 순수한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무조건 일본만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안 하고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독도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또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교과서 문제 시작해서 수도 없는 그러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어떠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안 한 거에 대해서 하늘의 재앙이 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따라서 얼마 전에 2월 13일 날 7.3 시즌이 호쿠시마 나미에 있었죠. 얘기하면 일본 내륙에 지금 카쿠타 시티에서 6월 16일 날 카쿠타에서 호쿠시마 내륙 지든지 있었고 내륙에서 폭파가 되면 완전히 일본 가라앉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일왕이 이건 누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왕이 하늘에 대구성 퍼포먼스 정말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면서 그런 걸 했을 때 하면 글쎄요.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의식을 취하기 그런 하나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는 의식을 취하면 그렇게 되면 뭔가 어떠한 이런 어려움 하늘을 감동시키는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다. 왜 제가 갑자기 이제까지 순 다 데이터만 가지고 정확하게 과학적인 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미순적인 얘기를 하느냐. 과학적인 데이터만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다. 이거죠. 쿠슈 쪽은 좀 그나마 괜찮을 걸로 후쿠오카 제가 피신 그쪽에 후쿠오카의 가계세요 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후쿠오카의 가계실도 슈슈 마저도 지금 다 무너질 가라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전역이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낭국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단 하나 진심어린 사과 그것을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미친 소리 하냐. 지금 지진하고 지진하고 지금 우리 일왕이 진심어린 사과 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성 있냐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해볼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어요. 그렇죠? 하지만 안되잖아요. 지금 지진 난 거 보세요. 러시아 쿠릴렬도 오늘 오전 9시 59분 점심 18초에 쿠릴렬도 아틀라소프 섬에서 4점이 났죠. 그리고 저기 어디야 2월 13일 날 캄차카 반도에서 또 지진 났고 다음에 2월 13일 날 페트로 파블루스크 페트로 파블루스크 캄차츠키 거기 페트로 파블루스크 거기 사람 얼마나 많이 살아요. 이거 일본 때문에 로시아 사람까지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사항에서는 하늘에 대고서 어떠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양자역학 여러가지 좋은 진짜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죠. 양자역학 영역 양자 물리학 상대성 이런 과학의 F는 MA 그런 어려운 과학을 얘기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한 몸이에요. 자연과 하나가 자연과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연과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고 자연이 움직이는 이것은 분명히 자연의 재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과학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는데 지금 일본의 대지진은 과학적인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에 대고서 진짜 제사를 지내면서 진심어린 반성 이런 걸 했을 때 하늘을 움직여서 그래 하늘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더 하늘에 일본에 기여를 주마 이런 어떤 마음이 들도록 진심어린 노력을 해보라는 얘기죠.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